현역가왕 톱세븐 전유진, 마이진, 김다현, 린, 박혜신, 마리아, 별사랑이 훈훈함으로 꽉 채운 일본 포상 휴가 마지막 이야기를 공개하며 난방극장의 힐링을 안겼는데요. 지난 19일 방송된 현역가왕 인토쿄는 최고 시청률 9.3% 전국 시청률 8.5%를 기록하며 지상파비지상파 포함전 채널 예능 1위를 차지해 화요일 예능에 최강자임을 입증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현역가왕 국가대표 톱세븐이 일본의 케이트롯을 알리고 단합역도 키운 포상 휴가를 통해 진짜 가족 케미를 일으키며 한일가왕전에 대한 대비를 단단히 마쳤어요. 먼저 막내즈 전유진과 김다현은 아침부터 독초 명소인 마사쿠사를 찾아 관광을 즐겼는데요. 두 사람은 재미로 해본 운세에서 운수대통이 나오자 행복해했지만 여행이 좋다라고 나온 김다현과 달리 전유진의 운세엔 여행에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 나와 시부야 버스킹을 앞둔 전유진을 긴장하게 했어요. 이어 현역가왕 톱세븐은 전날 예고했던 시부야 버스킹에 나섰는데요. 가는 내내 연습에 연습을 거듭했던 현역가왕 톱세븐은 낯선 일본 관객들과 트롯걸즈 재팬 톱세븐 앞에서 무대를 해내야 하는 현실의 부담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버스킹이 시작되자 현역가왕 톱세븐은 이내 무대에 적응해 일본 시민들의 열광을 이끌었는데요. 특히 린은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얻은 별그대 ost로 명분허전 ost 여왕의 품격을 자랑했고 전유진은 시티팝 스테이 윗미를 시작으로 감성 장인의 면모를 뽐낸 미련 때문에 린과 첫 호흡을 맞춘 노란 셔츠의 사나이까지 완벽하게 소화하며 일본에서도 통한 일대의 가왕의 위용을 증명했습니다. 여기에 맘내 김다현은 당신의 눈물로 폭발적인 가창력을 드러내 일본 1호 팬을 탄생시켰고 트롯걸즈 재팬 톱세븐의 경계 대상 1호로 등극했습니다. 감동적인 무대부터 신나는 무대, 매혹적인 무대까지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며 일본 관객들과 트롯걸즈 재팬 톱세븐의 뜨거운 호응을 얻은 현역 가왕 톱세븐은 정말 재밌었다라며 식지 않은 여운을 내비쳤어요. 이후 현역 가왕 톱세븐은 마이진, 박해신, 별사랑의 일본 위시리스트였던 천연온천으로 떠나 온전한 휴식을 취했는데요. 박해신은 따뜻한 온천탕에 들어가자 천국이다라며 만족했고 별사랑은 평화로운 온천물 ASMR을 담은 브이로그를 찍으며 여유를 만끽했습니다. 마이진은 자연스럽게 온천 사장님으로 변신해 상황극을 벌이며 물오른 개그감을 표출해 폭소를 터뜨렸는데요. 한증막에 둘러앉은 현역 가왕은 트롯걸즈 재팬 톱세븐와의 대면식이 각성제 역할을 했음을 털어놨고 이때 마이진은 난 눈싸움했는데라며 고독한 신경전을 진행했음을 알렸습니다. 마리아는 트롯걸즈 재팬 톱세븐 멤버가 신청한 SNS 팔로우를 받아줬다는 멤버에게 우리 지켜보려고 그러는 거야 정신 차려 라며 호통을 쳐 매콤한 승부욕을 자극했는데요. 전유진은 일본 토본이 안 오셔서 못 본 게 진짜 아쉬운데 한일가왕전에서 어떻게 하실지 기대해보겠습니다 라며 도전장을 투척했고 대한민국 응원구호를 선창하며 한일가왕전에 대한 겨련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전유진과 김다현의 일본 머킷리스트 중 하나인 라면을 먹으러 온 현역 가왕 톱세븐은 치열했던 현역 가왕 경연이 끝나고 다 같이 밥을 먹으니 진짜 식구가 된 기분이라며 남다른 감회를 드리웠는데요. 현역 가왕 톱세븐은 마지막 일정으로 마니토를 위한 선물을 사기 위해 대형 레코드숍과 쇼핑센터로 이동했고 김다현, 박혜신, 마리아는 독초의 대형 쇼핑센터로 가폭풍 쇼핑을 가동했어요. 박혜신은 달콤한 간식과 안주류를, 김다현은 화장품을 열심히 구매했고 마리아는 목도리에 버금가는 길고 긴 두 사람의 쇼핑 목록까지 결제하는 쿨한 모습으로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반면 일본 최대 레코드숍 타워 레코드로 간 전유진, 마이진, 민, 별사랑은 즐비한 케이팝 가수들의 앨범들을 보며 팬심과 부러움을 드러냈고 대성의 날과 귀순과 대박이야 등 일본판 앨범들을 찾아낸 후 반가움을 표했습니다. 또한 린의 별그대 OST를 발견한 네 사람은 린에게 쏟아진 사진과 사인 요청 세례에 놀라워했고 린은 레코드숍의 현역가왕 사인과 사진을 남기며 현역가왕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그렇게 저녁 식사 시간에 다시 모인 현역가왕 톱7은 한 명씩 자신의 마니토를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 전유진과 김다현이 아침부터 아사쿠사에 갔던 이유가 마니토의 선물을 사기 위해서였다는 것이 드러났고 린은 자신의 마니토인 전유진에게 앞으로 살면서 좋은 언니로 마니토가 될게라는 따뜻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던 중 박해신은 자신의 마니토가 진심으로 자신을 챙겨준 마리아인 걸 알고 오열을 쏟았고 린을 보던 김다현도 눈물을 보여 훈훈한 분위기가 조성됐어요. 그렇지만 이때 전유진이 그런데 우리 이거 끝나면 한일가왕전이잖아요라고 또다시 팩폭을 날리면서 웃음바다를 이뤘는데요. 그런가 하면 트럭걸즈 재팬 톱7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촬영 현장으로 달려가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생각보다 대규모인 현장에 긴장한 트럭걸즈 재팬 톱7과 현역가왕 톱7의 트럭 한일전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증이 증폭됩니다. 방송 이후 일본 시부야에서 버스킹한 모습이 계속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케이팝도 아닌 케이트루트로 길거리 공연에 나서야 했기 때문에 걱정도 컸죠. 여기에 일본 톱7까지 지켜보고 있었기에 현역가왕 톱7의 부담감과 긴장감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ost 여왕 닌이 등장하자 좌중을 압도하고도 남았는데요. 이로 인해 케이팝과 케이트라마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또한 새삼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ost이기에 바쁜 발걸음을 옮기다 깜짝 놀라는 시민들의 모습도 보였는데요. 린의 노래에 눈과 귀를 일단 사로잡고 이 기세를 몰아 진짜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마이진의 능숙한 일본어 인삿말과 대성의 대박이야를 일본어로 열창하는 모습은 충분히 일본인들의 마음도 사로잡은 것 같습니다. 일본 현지인들에게도 익숙한 대성의 노래로 선곡한 것 또한 호응을 크게 이끌어냈죠. 그 누구보다 막내라인 김다현, 전유진, 마리아가 굉장히 많이 떨렸을 것 같은데요. 대견하게도 떨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해냈습니다. 노래 가사가 어떤 의미를 뜻하는지는 몰라도 일본인들 역시 노래를 잘 부른다고 느꼈을 듯한데요. 케이트로트로 일본 열도까지 열광하게 만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일전을 앞둔 가운데 특히 전유진의 활약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학교 생활까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죠. 경상북도 교육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유진의 학교 생활도 공개되었는데요. 해당 영상은 전유진의 학교 생활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동급생의 이야기로 시작되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어요. 전유진의 동급생은 영상 속에서 전유진이 지난해 현역가왕에 출연하며 바쁜 일정으로 인해 학교 생활이 뜸했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오랜만에 학교에 복귀한 전유진을 보며 반가움을 표했습니다. 또한 전유진의 평소 모습에 대해 시원시원하고 털털한 성격이라며 방송에서 보여지는 모습과는 다른 매력이 있다고 칭찬했는데요. 특히 전유진은 포항 동성고등학교의 장점으로 학교에서 진행하는 버스킹과 다양한 동아리 활동, 연말에 개최되는 동백제 등을 언급하며 예술적으로도 뛰어난 학교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유진은 담임선생님과 동급생들에게 인사를 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학교 생활 속에서도 빛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팬들은 학교 생활을 즐기는 모습이 보기 좋다, 늘 응원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전유진에 대한 끊임없는 지지와 사랑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는 형님에도 전유진, 마이진, 린, 박해신이 게스트로 출연해 현역가왕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사람은 프로그램 비하인드 스토리와 종영 후 근황을 전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또한 편의 중계 이후 4년 만에 성사된 서장훈과 우승자 전유진의 재회와 발라드 가수에서 트로트를 도전하게 된 린의 소감 역시 궁금증을 높입니다. 현역가왕과 같은 시기에 시작하여 얼마 전에 종영된 미스트로3의 우승자도 전유진과 같은 10대인 정서주였는데요. 정서주는 결승전에서 새롭게 적용된 평가 기준인 응원 점수를 300점 만점 받으며 역대 최연소 우승자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이들은 미성년자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나이에 비해 다부진 실력을 겸비해 대형 스타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평이 이어지고 있죠. 전유진과 정서주를 잘 키워낼 수 있는 방법은 팬들의 응원뿐인데요. 연예계 관계자들은 타인을 배려하고 선의의 경쟁을 응원해주는 팬덤이 형성돼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한일가왕전에서는 어떤 활약이 이어질지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잘 준비하여 또 멋진 무대 보여줄길 많은 기대하겠습니다.